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1쪽입니다. 등기절차 강론입니다. 자, 페이지 231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한 3년 전부터 강론에서 거의 12문제에서 5문제에서 7문제 있죠? 한 반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가 많이지 뭐예요. 많이 어려져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은 12문제 정해서 한 10개나 11개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1년 공부해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를 어렵게 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반 개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강론만 해도 강론만 해도 나중에 막판에는 여기만 정리해도 책이 거의 뭐예요. 책이 등기법에서 반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것만 해도 그 앞에 있는 내용, 총론 내용이 강론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총론이 물권에도 적용되고 채권에도 적용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론하다가 모르는 부분을 총론만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막판에는 일단 설명은 다 들으시고 막판에는 강론이라도 해야 된다. 이제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겠지만 나중에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 절차 강론 그래서 이 강론을 뭐예요. 강론을 각종 뭐예요. 각종 뭐에 대한 각종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 얘기입니다. 각종 권리. 각종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그 자 민법 186조에 자 이렇게 물권변동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 물권에 대한 이 물권에 대한 뭐예요. 변동에 대해서 뭐하자고 이거 등기를 해야지만이 등기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이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몇 조 얘기예요. 민법 186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에 대해서는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이 있죠. 물권은 만물 물자. 자 만물에 대해서 내가 갖는 권리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부동산 토지 건물 얘기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대표적인 게 물권이 수익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익권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사용하고 수익을 남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수익권자가 자 부동산이 뭐예요. 수익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데 나이가 뭐예요. 나이가 연세가 100세가 되셨어요. 100세가 되시니까 힘이 부쳐. 그래서 자 남한테 돈을 받고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뭐 사용하고 수익만 이것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있죠. 누가 수익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우리가 이 사람은 남의 땅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여튼간에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갖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물건에요. 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물건이라고 용익물건이라 한다 그랬어요. 용익물건. 그러면 만약에 뭐를 이렇게 뭐예요. 자 무슨 가치를. 자 처분가치죠. 처분가치. 이 지금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가치를 누구한테 이 병한테 빌려준다. 병한테.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담보물건 저당권 그렇게 얘기해요. 자 다만 이제 뭐라고 이 갑이 가지는 사용수익처분 이 모두를 이 모두를 뭐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있죠. 파는 거 있죠. 예컨대 만약에 저한테 판다. 이거 당연히 뭐예요. 이건 소유권을 못쓰는 게 하는 거 이거. 소유권 잊었는 게 이게. 그래서 용자고 익자 따서 이건 무슨 물건이고 의리라는 사람이 갖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지상권 있죠. 이게 바로 무슨 물건이고. 용익물건이고. 자 이 병이 처분가치를 뭐예요. 갑한테 갑이 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죠. 이걸 우리가 담보물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저당권 얘기해요. 저당권. 자 그래서 일단 이 각종 권리 물건에 대해서 물건 뭐에 대한 거예요.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 용익물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상권 지역권 뭐예요. 전세권. 자 이런 식으로. 자 전세권. 자 그 다음에 왜 담보물건 저당권 있죠. 뭐 예컨대. 물건은 아니지만 채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자 민법에서 배우는 8가지의 물건 중에서 5가지만. 이 5가지만 이렇게 5가지만 물건변동의 등기부의 등기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득실변경이에요. 득 뭐라고. 실 변경이다. 이게 득실변경. 자 그러면 이 변경능기. 뭐 쉽게 얘기하면 변경. 자세히 할 거 없어요. 그냥 변경능기 생각하면 돼요. 경전능기 변경능기. 득은 뭐 하는 것이고. 취득하는 것이고. 실은 소실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을 소멸시키려면 소유권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뭐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하라. 아니게 등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등기부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라고 하는 등기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도 있고. 가꾸라고 하는 등기부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을구라고 하는 등기부도 있어요. 자 표제부 갖고 을구라는 등기부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표시상을 쓰고. 어디에. 갑구의 1번 뭐에 대해서. 1번. 자 소유권. 자 이 소유권. 이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뭐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일단 등기하려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아먹으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자 바다를 매립했어요. 공연소면 매립해요. 그 바다를 위해서 땅이 새로 생겼죠. 자 건물을 새로 줬어요. 신축건물 있죠. 그래요. 그거는 일단 소유권을 바다 매립하면. 신축건물 짓게 되면. 자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 거 봐요. 그게 우리가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원시취득인데. 자 그러면 이 그 토지나 건물을 팔아먹으려면. 일단 등기부를 만드는 것.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것. 우리가 보존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등기목적이. 등기법에 6가지를 정해놨어요. 6가지를. 값구에도. 값구에도 뭐예요. 값구에도 목적이 5개. 을구에도 뭐예요. 5개예요. 왜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값구에만. 소유권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보전. 자 이런 식으로. 보전. 자 을구로 최초라는 게 무슨 등기. 설정등기. 자 그 다음에. 각종 소유권이든 각종 권리가. 각종 권리를 남한테 양도하는 걸. 우리가 이전등기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우리가 특히 이 3가지를. 기입등기라고 표현합니다. 기입등기라고. 자 그러면. 이걸 이런 내용을. 자 고치는 거 있죠. 내용이 이제 등기부에 기재했다가 고치는 거. 그걸 우리가 뭐예요. 일부 고치는 게 변경등기. 변경등기. 다 여기에 변경등기. 다 포함시켜요. 변경등기. 자 그 다음에. 전부를 다 지우는 게 무슨 등기. 말소등기. 우리가 이걸 뭐예요. 소멸이라고 얘기해요. 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이 표제분은. 표제분은 무슨 등기라고 얘기하고. 멸실등기라고 얘기하고. 어디. 값고일금은 무슨 등기한다고. 말소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해. 말씀. 자 그 다음에. 이 권리에 대해서. 처분제한등기가 있어요. 처분제한. 처. 처분제한. 자. 처분을 뭐하는 거예요. 처분을 제한한 등기가 있어요. 처분제한등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렇게 나와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래서 이게 압류는 잘.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자 할 수 있는 게. 볼 수 있는 게. 가처분하고 뭐예요. 가압류 있죠.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했지만. 가압류는 돈 빌려줬어요. 돈을 안 갚아요. 저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자 내가 저놈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하면 부동산을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소송을 잽세게 하면서.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압류. 돈 문제 빼놓고는. 돈 빌려. 직접 돈을 빌려준 거. 자 채권 채무 관계. 그걸 빼놓고는 다 가처분이에요. 한마디로. 자 내 차를 뭐예요. 내 차를 저. 그 A라는 사람의. A라는 사람의 아들내미가 내 차를 긁었어요. 그 차가 3억짜리야. 비싸. 수리비가 1억 나왔어. 수리를 안 해줘. 그래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차 수리해 달라고 소송하면서 거기에 가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분금지. 왜. 그 건물을 팔 수. 자기 건물을 팔 수 있으니까. 그게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뭐예요. 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다루는 것은. 가처분하고 가압류. 그것도 자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압류는 뭐예요. 세금 만들 때. 대표적인 게 세금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압류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등기하라 했으니까. 자 누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 목적이 등기 목적이 뭐예요. 보존등기죠.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뭐하는 거.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 건 우리가 뭐라고. 보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뭐 했어요. 자 신축 건물 짓고 바다 매립하고 토지 등기부에 보존등기. 건물 등기부에 보존등기. 왜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누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자 분명히 그랬잖아요. 민법 186조에.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자 뭐예요. 물건을 뭐하고 싶으면 변동기고 싶으면 의리라고 하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뭐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등기부상에 2번 의리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갑한테 소유권을 뭐하고 싶다고 취득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여기다 취득이라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에서 등기목적을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기목적이에요. 뭐라 쓰라고. 이전이라고 쓰라. 이전이라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등기가 이뤄져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등기가 이뤄져야지만이. 이 비로소 뭐예요. 을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 누구한테 갑한테 뭐예요. 소유권을 뭐한 걸로 보겠다. 아니게. 취득하는 걸로 보겠다. 아니게.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이게 바로 물권면동이다. 그러면 누구.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갑아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서 물권. 물권면동. 물권을 뭐하고 싶으면 소멸시키고 싶으면 너 뭐하라는 얘기예요.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얘가 권리자고. 권리.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 갑이라는 사람도 그냥 뭐예요. 나 소유권 갖고 싶지 않다. 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말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남한테 잊어든 게 해야지만이 소유권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소멸시킨다. 이 물권의 변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소멸시키려면 물권면동. 이 얘기입니다.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등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능기 소유권 보존능기. 이런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1번 누구한테 병이란 사람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쟁화하고 돈을 빌려요.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이 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무엇을 저당권이라는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뭐예요. 취득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당권을 뭐하고 싶다고 취득하고 싶다. 저당권을 취득하고 싶다. 물권을 변동하고 싶다. 뭐하라는 얘기예요. 등기하라. 어디에 을구의 최초로. 그러니까 여기다 취득이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을구의 최초로 이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을 무슨 능기한다는 얘기예요. 설정능기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하는 얘기가 담보를 설정한다. 담보를 설정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 담보를 설정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담보권은 다 설정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설정능기다. 설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리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저당권을 취득한 것은 등기부상에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당권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능기하는 것이고 을이 병한테 돈을 갚았어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돈을 갚고 이 저당권을 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싸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을 뭐하고 소멸하고 싶다. 이 저당권을 소멸하고 싶은 것도 물건 면동해요. 뭐라고 도망갚으면 뭐예요.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등기를 꼭 해야 되니까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소멸하는 걸 우리가 표제의 부는 멸시득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없어졌으면 쓰나미를 없어졌으면 그게 멸시이고 당연히 갚고 울고 뭐예요. 등기 상황을 소멸하는 건 말싸 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리 병한테 자 뭐하고 돈 갚고 나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키려면 등기 안에도 소멸되지만 남한테 파나 먹으려면 말싸 등기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저당권 어디 1번 뭐에 대한 1번 저당권에 대해서 자 무슨 등기 하라고 말싸 등기 하라 그 얘기는 말싸 등기 이렇게 등기 목적을 몰아 쓰라고 말싸 라고 쓰는 것이다 그 얘기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은 민법의 하위 법률으로서 민법 186쪽 있죠 민법 187쪽 자 등기 해야지만이 물건 변동이 생기는 186쪽 와 자 우리 등기를 안해도 등기 안해도 권리 변동은 생기는데 등기를 해야지만이 처분할 수 있는 민법 187쪽 있죠 그렇게 규정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등기법을 자 이게 배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각종 권리는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론을 각론을 뭐예요 각론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하고 각종 권리하고 각종 등기에 대한 특별 절차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권리 방금 얘기한 대로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뭐예요 보존 등기가 있고 소유권 뭐가 있고 이전 등기가 있고 방금 얘기한 지상권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있죠 전세권 자 전세권 자 이런 식으로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금권으로서 저당권 얘기입니다 저당권 물론 뭐예요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는 거의 매년 나오다가 이 보존 등기가 작년에 한 번 쉬었어요 한 5년 정도 딱 나오다가 한 번 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토리얼에 저번에도 5년 나오다가 한 번 쉬더니 요번에도 5년 나오다가 한 번 쉬었으니까 올해는 꼭 나와야 돼요 올해 꼭 시험에 나오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이거 매년 나와요 근데 좀 내용이 내용이 자 조금 이제 뭐예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죠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자 강론을 뭐예요 강론을 제대로만 제대로 좀 파악해서 공부하게 되면 만약에 뭐 2차 공부하신 분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본인이 바라는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하고 저당권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자 가끔가다 안 나오지만 이 4가지 중에 하나 나온다 이렇게 자 일단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그래도 보셔야 돼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각종 등기는 이제 고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기 부상에 보존 등기 맞추고 이전 등기 맞추고 설전 등기 맞춰갖고 자 세로의 등기 부상에 명기가 올라갔죠 자 올라왔는데 방금 본 대로 이렇게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설전 등기 맞춰놓고 이 3가지 등기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이 등기사항 중에서 전부 지우는 이게 맞춰등기가 그 얘기예요 의리병한테 돈갖고 전부를 다 지우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전부를 다 소멸시키는 것은 자 맞춰등기 등기사항에 전부를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부를 지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변경 등기예요 일부 지운다는 건 뭐냐면 이 표제부에 예컨대 표제부에 자 1번에서 충청도 땅 번호 배에 지목이 다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누가 소유권자가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게 되면 대가 되죠 그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4가지 중의 일부인 뭐예요 답이라는 일부 내용만 2번 나머지는 같아요 충청도 100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답을 뭐라고 치는 거예요 이거 대로 고치죠 자 이런 식으로 일부만 지우는 거 자 이렇게 일부만 지우는 걸 우리가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변경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변경하고 고칠 경자니까 변경 능기 얘기하면 이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고칠 경자 고쳤다는 얘기예요 자 일부를 고쳤는데 사유가 후발적이에요 뒤에 있으니까 경자가 왜 원래 답이었는데 집쳤으니까 그런데 경정이라는 건 고칠 경자가 앞에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 써서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만 지우는 걸 우리가 변경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어디로 자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서울 다다가 청주시로 이사 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주소지 일부만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2-1번에서 2-1번에서 뭐라고 자 2번 뭐예요 2번 이 의리라고 하는 의리라는 등기명인의 뭐라고 명인의 명인의 뭐예요 표시를 뭐하는 거예요 이거 표시를 변경하는 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충청북도 뭐예요 청주시지 청주시 있죠 그래요 서원구 뭐예요 서원구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주소지만 서울에서 바뀌는 거 이게 왜 이게 변경능기예요 명의자의 표시변경 일부 고치는 거예요 근데 말소등기는 전부 지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종 등기는 이게 지금 뭐예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와 설정등기 내용 중에서 뭐한 것을 일부 있죠 일부를 고치는 게 변경능기 경정능기 전부 지우는 게 무슨 등기 말소등기 물론 부동산이 다 없어진 게 몇시 등기죠 몇시 등기인데 자 변경하고 경정능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물건명능과 상관이 없는 등기 중에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어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좀 어려워요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가등기가 뭐냐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뭐할 때 심화 과정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 내용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등기 목적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위에 세 가지는 명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명의가 올라가서 등기부에 작성을 했으면 등기가 됐으면 기록이 됐으면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일부 고치는 건 변경 전부를 지우는 건 표제부는 멸실 자 어디는 각 불구는 마수등기 그 다음에 권리를 제한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이제 틀을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보존등기라고 하는 게 있죠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보존등기를 해야지만 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소보라고 쓰잖아요 자 이 소보라고 하는 것은 보존등기는 이미 권리를 취득했고 부동산을 팔아 먹으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231쪽에 거기 보존등기 의의 나오죠 부동산의 물건 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해서 그 외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무료해서 기초로 해서 행하진다 이렇게 써놨어요 따라서 보통의 등기가 있어와는 달리 신청에 있어서 소유권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증명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해하실 게 뭐냐면 아 보존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뭐예요 팔아 먹으려면 등기부를 최초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증명 절차가 요구된다는 말은 뭐냐면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려면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증명하는 뭐예요 서류 같은 걸 제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 판결서라든가 그런 걸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뭘 배웠냐면 총론상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등기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아니게 그 다음에 절차적인 내용이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최초로 볼 사항이 대상의 대상 대상이에요 대상을 그 다음에 그 신청 절차 절차 공동이냐 간동이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된 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이에요 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자 보존등기를 자 뭐예요 이렇게 1번 2번 있죠 이렇게 주등기를 하느냐 아니면 2-1번 이렇게 부기등기 하느냐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게 뭐 내용인데 내용의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이에요 내용의 이 내용 내용인데 일단 보존등기는 중요한 게 최초에 뭘 만들어야 되니까 등기를 최초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디에서 앞에 객체에서 배울 때 객체에서 배울 때 부동산 일부가 등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기 나오죠 동그라미 2번 보존등기 그 1절 거기 각종 권리 밑에 보존등기 있죠 그거 꼭 별표해 두시고 중요해요 올해 꼭 또 시험에 나오니까 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2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1필 토지 전부와 1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하며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따라서 공유물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든가 아니면 공유자증 1인 또는 다수가 공유자 전원을 할 수도 있고 거기 자기 지분만에 신청 안 된다 써놨죠 그거 줄 치세요 자기 지분만에 신청하지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도 부동산의 출시세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앞에서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 자 제가 총론상의 내용이 강론에 됐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디에 여러분 등기 대상에 대상에 보시면 등기 대상이 어디 나오냐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책 140 뭐예요 자 147페이지 있죠 147페이지에 거기에 아래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4번 있죠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이므로 분할 절차 없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능기 이전 소유권 이전능기나 저당권능기 아까 여기 빠졌지만 보존등기 그런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용의물건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 나오고 얘기 나오고 거기 148쪽에 거기 중간에 박스 보충 나오죠 148쪽에 그래서 여기 보충 박스에 그려놓고 부동산 일부에 용의물건 임차권만 되지 저당권 이전능기 보존등기 이렇게 안 된다고 써놨죠 그 다음에 보통 권리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자 용의물건도 안 되지만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안 된다고 자기 지분만에 상속등기 안 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서 배우는 내용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수업 듣다 보면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뭐예요 강론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앞에 총 내내 나왔던 얘기가 또 이렇게 반복돼서 그래요 반복돼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기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꼭 암기해줄 사항은 일단 뭐예요 내용 중에 부동산 뭐에 대해서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 소유권 보존등기 못한다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 못한다 이유는 뭐예요 자 만약에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과 병이란 사람이 자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그럼 바다를 매립하면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원칙득하니까 갑도 3분의 1을 취득한 것이고 을도 3분의 1을 취득한 것이고 병도 3분의 1을 자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을 팔아보려면 등기부 하나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뭐예요 하든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지 내 것만 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도 내 것만 보존등기 해달라고 하고 얘도 뭐예요 내 것 보존등기 해달라고 하고 얘도 병도 보존등기 해달라고 하면 졸재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세 개 만들어지면 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뭐예요 전원이 하든가 방금 여기 있죠 책에 나오죠 전원이 하든가 1인이 전원을 위해서 한다는 건 가능하다 일부 자 다수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는 건 가능하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 232페이지 그 쌍가리입원 신청절차 그런 얘기예요 신청절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차 이렇게 절차 보게 되면 일단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에요 보존등기는 뭐라고 단독신청이다 단독신청 직권보존등기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럼 단독을 하는데 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자를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를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네 가지로 등기 실행은 뭐예요 등기 실행은 언제나 보존등기를 뭐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게 당연하니까 안 해오도 당연할 거니까 보존등기 주등기 단지 그러면 자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데 뭘 가지고 대장 등본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토지수용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역적으로 이 건물 있죠 건물만 건물만 이 건물만 뭐예요 건물만 특별자시도 이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도 특별자시도 특도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 그 다음에 뭐예요 군수 구청장 있죠 구청장 이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대장 등본 갖고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대장 등본 갖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신축 건물 짓고 바다 매립하면 신축 건물 짓고 바다 매립하면 대장이면 안 들어지죠 이 대장 등본 갖고 자 바다 매립한 사람 신축 건물 진 사람 그러니까 최초로 대장에 등록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초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사망하죠 사망은 누구 상속인겠죠 근데 누가 상속인 그 다음에 그 밖에 포괄승계는 나오는데 뭐 대표적인 게 쉬운 문제 등장하는 게 포괄 뭘 받은 사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뭘 받은 사람 옛날 뭐예요 옛날 자유정시었때 이승만 정권이 자 일본은 폐망하고 도망가니까 농지 몰수해갖고 분배를 했어요 자 국민들한테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전농도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후 네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당연히 최초 상속인 포괄류 중 건물은 방금 얘기했죠 건물만 특도 시장구속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책에 232페이지에 기역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성견이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자 또 A번에 자 A번에 방금 설명한 대로 대장등본에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뭐예요 상속인 포괄성견이 또 있죠 어 그래요 자 B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C번은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대장의 이전등록을 받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인한테 받은 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개인한테 받은 사람은 그 최초에 등록된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수입권 보존등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전등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근데 거기 니은의 확정 판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차차 배우겠지만 이 판결은 자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국가가 나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은 그래서 우리 아랍권에는 이 땅이 없어갖고 맨날 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나라 있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그런 나라 있죠 팔레스타인 그런 나라 이 국가를 형성할 때는 가장 토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국가상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을 만들었는데 이 토지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이 되어있다 하게 되면 자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자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요 근데 이 건축물대장은 지방세법에 건축물대장을 왜 만드냐면 재산세 거들러 지방세 거들러 대장을 관리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누락이 됐다 치게 되면 뭐가 됐다고 누락이 됐다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되면 지자체 갖고 상대해야지 절대 그래서 뭐예요 이 판결에서 건물은 누굴 상대로 국가 상대했죠 국가 건물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뭐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안 돼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 소유권 확인 판결은 판결이 있죠 이 판결은 대상이야 아니 된다 라고 보자 절대 건물은 지자체 상대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ㄴ 번에 ㄴ 번에 그런 말 써 있어요 자 어디 써 있냐 하게 되면 거기 233페이지 거기 C 있죠 C C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에 공란으로 돼 있거나 소유자 표시 일부 누락이 있어도 대장에 뭐예요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을 땐 누굴 상대로 하고 국가 상대로 하라 아니게 국가 상대로 자 그런데 자 거기 2번에 있죠 거기 C번 줄 쳐놓고 2번에 그러나 2 있죠 D2일 때 그러나 줄 치세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과 건축허가 명의를 상대로 한 뭐예요 확인 판결에 의한 보존된 개수가 없다 이렇게 써놨죠 절대 누구 상대로 국가 또는 뭐예요 국가 또는 그 건물 지는 사람 있죠 건축주 있죠 건축허가 명의인 건축주 상대로 뭐예요 국가나 건축 상대로 자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입문 과정이니까 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고 뭐 여기서 아직은 외울적위가 아니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니일본의 특별자치 그러니까 땅은 안 돼요 건물 같은 경우에 C땅에다 무화건물 짓고 있다가 나중에 양성화해 준 다음에 재개발 개발바람이 불어갖고 C땅에다가 아파트 짓죠 그러면 C는 땅은 말고 건물에 대해서 자 누구의 확인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있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의사 시장, 건수, 구청장의 확인이 있으면 보존등기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뒤에 그 직권보존등기는 다음에도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는 일단 요정도는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 이런 식으로 갑에서 울릉 소유권이 바뀌면 이 소유권이 바뀐 원인 행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소유권 보존등기와 해존등기는 등기원인 매매라는 등기원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날짜가 있어요 근데 보존등기는 뭐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요 왜? 내가 건물 짓고 내가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누구하고 계약 맺고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보존등기만 원인 날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34페이지 후에 문제 중에 틀린 거 하게 되면 재작년 문제인데 1번의 보존등기는 원인과 연어를 기록해야 된다 그 틀린 말이에요 절대 뭐가 없다고 원인과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3번 보시면 군수약인 나오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 군수는 뭐예요? 군수 나오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 방금 답으로 나왔던 동그라미 이번에 신청정보 기재사항과 첨부정보 그래서 기억의 세 번째 줄 쓰세요 거기 이 경우 등기번인가 연어리는 뭐예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없으니까 안 한다 원인 자체가 없다니까 왜? 물건이 바뀌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면 이렇게 뭐예요? 원인이 매매라는 원인이 있지만 계약매지니까 이 보존등기 자체는 뭐가 없다? 원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존등기 딱 하게 되면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는데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 때 대상 중에 부동산 전부가 대상이지만 일부하고 자기진번호에 보존등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객체를 받고 절차는 단독 신청이고 자 등기는 주등기 하는데 자 이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만들 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별을 네 가지로 하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 대장 얘기하면 대장을 네모나니까 대장은 최초 상속인 포괄지중 받은 사람 토지는 국가로부터 이전등록 건물은 뭐예요? 권식군 이런 식으로 쭉 뭐예요? 계속 정리하면서 내 스스로 뭐예요?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외울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등기를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